오디오 인터페이스와 플러그인 이펙트로 유명한 UAD에서 이번 달 말일까지 LA-2A 튜브 컴프레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해봤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투데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Get My 플러그인을 누르면 계정 생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존 계정에 있는 분들은 바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UA-컨넥트 다운로드 페이지가 뜨며 윈도우용을 설치합니다. 보안 경고가 뜨고 액세스 허용을 누릅니다. 라이선스 동의 창이 뜨면 동의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창이 뜹니다. 로그인 후 Get Started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락 계정에 있는 분들은 아이락 셋업 창이 뜹니다. 아이디를 체크 후 링크 버튼을 누릅니다. 승인 창에서 암호를 입력 후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LA-2A 컴프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링크 아이락 버튼을 누르고 라이선스 활성화를 누르면 다운로드 버튼이 뜹니다. 버튼을 눌러 설치합니다. LA-2A 컴프를 큐베이스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피아노에 적용해 봤습니다. 적용 전후 소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과 리덕션 노브도 돌려봤습니다. 다음은 킥드롬에 적용해 봤습니다. 적용 전후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UAD의 무료 튜브 컴프레서 플러그인 LA-2A를 설치해 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말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